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번에는 경선까지 조작한 사람들은 이제 다 됐다. 황교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다리를 쭉 베고. 잠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말에 인생지사 세홍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세홍지마의 사전적 의미는 인생의 길흉화복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앞니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조신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나 권고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사자성어가 인생지사 세홍지마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구심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꾀해야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등이 힘을 합쳐서 부정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범위한 그런 범위에 시민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 또 보통 시민들은 후원 등으로서 지원해 왔습니다. 세 번의 재건표도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결국은 성취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군 만마와 같은 귀한 지도자를 한 사람 없게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또 그리고 10월 8일 경선 조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하나는 규모가 좀 크고 다른 하나는 규모가 좀 작을 뿐이죠.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입니다. 폭거와 만행은 다 동지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바로 선거정의라는 용어로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거정의를 또 그 기치를 높이 세우고 황교안 후보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0월 10일 날 오후 5시에 국민의힘의 공정선거단에 김재원 최고의원의 주도로 경선 조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려면 똑똑이 하든지 아니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일치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는 몇 편을 나누어서 또 보도를 하고 또 기자회견 전편을 또 실시간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꼭 이 두세 편 정도를 한 번 짧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황교안 후보의 입장 변화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 시야를 조금씩 넓혀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자회견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황교안은 경선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성부는 다 접은 걸로 보였습니다. 둘째는 황교안은 정치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신념의 인물처럼 보였다. 맨 오브 미션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의 인물로 살아갑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과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10월 10일 날 기자회견장의 황교안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천명했습니다. 세 번째 신념의 인물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황교안 후보를 높이 낸 신념은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엄청난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는 그것을 바로 포착하고 그것을 자신이 추구해야 될 최종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황교안의 대의를 위해서 진군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선거정의라는 표현입니다. 선거정의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는 선거구에서 이제는 선거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다섯째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 조작에 관여했던 국민의힘의 관계자 당근판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크게 오판했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전혀 오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리수를 두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익의 인물은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신념의 인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모든 것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분명히 놓친 것은 그가 신념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신념의 인물을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알아보더라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은 황교안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전망을 갖게 됐습니다. 목숨 걸고 대의를 위해서 선거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 죄가 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부역자들, 협력자들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돌발 변수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신념의 인물인 황교안이 결사적으로 선거정의 구현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용지 말한 말처럼 사람 앞일을 정확히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앞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강컷오프로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다. 일종의 벌집통, 왕벌집통을 건들고 말았다. 벌통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부정선거 세력과 부정선거 비호 세력의 연합작전에 큰 타격이 앞으로 불가피할 것을 봅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기자회견에서 포착한 것은 황교안이란 인물이 완전히 선거정의 사위로 부정선거 더하기 10월 8일 경선조작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전부를 걸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입니다. 가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가 눈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10월 10일 날 황교안 후보의 폭탄 선언은 가짜가 아니라 바로 진짜였습니다. 진짜였기 때문에 이번 경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강에서 황교안 후보를 탈락시키지 않을 수 없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한 부정선거 비호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통을 건드리는 그야말로 한 신념의 인물이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아마 황교안 후보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 정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그런 진군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선관위가 이기냐 국민의힘의 비호세력이 이기냐 황교안이 이기냐 민주시민들이 이기냐 그런 결전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벌통을 건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